오! 6화원칙 컨텐츠 이번 컨텐츠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를 채워서 컨텐츠를 완성을 시키는 건데 자 일단 먼저 누가부터 여러분들의 또 센스있는 세팅이나 전자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완이 전 어차피 있으니까 주영스트 여빈 소울이 모건 갱욱이 제 친구 령아 뽀렌지 멤버 한 명 제가 고를게요 저의 선택은 1번입니다 자 1번이라고 했어 나 안 바꿀 거야 나 손 뗐다 가자 시완아 쉬어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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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진짜 찐텐이야 이거 애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노아 노아 방송 중이네 그럼 제일 가까운 애가 누구지? 정상아 오늘 방송 몇 시에 끝나? 현욱 형님 어서오세요 현욱 방송 지금 켰어? 오늘 방송이요? 평소처럼 끝나면 오늘은 2시요 형님 노아한테 일단 기다려봐 아니 나랑 똑같이 끝나네 현욱처럼 너 오늘 방송 몇 시? 현욱 형 어서오세요 오늘 형님 12시까지요 어? 왜요 왜요? 확인 오케이 오케이 노아 괜찮을 것 같은데 난 새벽 1시쯤 불러가지고 12시에 끝나면 끝나고 넘어오라 가면 되잖아 방중 전까지니까 그치? 야 형민이는 못 와 오늘 몇 시까지 하시나요? 아니 힐링을 시켜주자 몇 시까지 하나요? 이러는데 곧 3분 후에 끝나요 어 뭐야 뭐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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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빨리 끝나는게 령아 이게 근데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 혹시 올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그거는 더 하면 안 돼 오케이 일단은 일단은 뽀렌즈 멤버들과 시원아 넌 그냥 와라 도우미로 와라 자 이제 누가 언제까지 나왔는데 어디서 이제 어디서가 나오면 됩니다 어디서 비 맞으면서 식혜 쿠션 위에서 미쳤어? 진짜? 요즘에 나 많이 안 괴롭혔다 이건데 자 사다리로 4줄 4개 갑니다 자 골라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자 첫번째 어디 가져올까 아 스튜디오 2번 침대에서 테라스 2번 요전 도전 소리 작았지? 아니 2번인데 왜 테라스 왜 걸리냐고 아 미친이 뭐냐고 떡순이 웃네 아 테라스에서 뭐하냐고 아니 진짜로 아 나 진짜 상상도 못했다 테라스는 화장실은 그냥 여기서 하면 되잖아 화장실 테라스에서 내가 뭐할지는 모르겠거든 한번 같이 조져보자 오늘 자 갈게요 마이삭과 함께하는 테라스 올해 최강 태풍으로 발달한 9호 마이삭이 오키나와 부근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협적인 세력입니다 자 일단은 나왔습니다 누가 뽀렌즈 멤버 중 한명 언제 오늘 방종 전까지 어디서 테라스에서 와 나 진짜 상상도 못했네 미친 자 근데 진짜 사실 솔직히 말할게 이게 진짜야 무엇을 멍 때리기 수박 쪼개기 수박 그거지? 고무줄 바베큐 파티 댄스 커버 아이씨 아이씨 아아 도전 간다 도전 3번 몇번인데 댄스 커버야? 진짜 나 어떡해 고무줄 없이 고무줄 기스시계를 사용하여 이상한 옷 입고 고무줄 없이 어닝 없이 이상한 옷 입고 얼굴 분장하고 도전 4번 이걸 어떻게 쪼개냐고 자 왜가 남았습니다 일단 전 하나 고를게요 리셋 수박씨 빼기 태풍과 싸우기 자 하나 더 여러분들 뭐 또 참신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어 약간 아니 꿈이었다 갈게요 도전 서로 돌립니다 남자는 하나로 갑니다 제발 제발 리셋 꿈이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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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출발하셨어요? 오늘 방종 전까지 테라스에서 태풍과 싸우고요 고무줄 없이 수박을 쪼개요 원래 이런 대접 받을 친구가 아닌데 명아씨가 고무줄 하세요 제가 잡힌 수 있어요 아 준비 시작 시작 이게 너무 탱탱하네 어 뭐야 뭐야 악사 일주일 안 되지 안 되지 손가락은 돼 손가락은 돼 손가락은 돼 손가락은 돼 야 나 지금 찌르고 있다 여기 끝으로 이 쑤시는 곳으로 야 야 야 숭아 명아씨 사심 없이 어디세요 어디요 어디요 비워서 아참아참아 사심 없이 어 경기도 저도 경기도인데 가서 보여줘 가서 보여줘 수저 파워 수저 파워 수저 파워 와 근데 안 벌려져요 지금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하세요 아 아 아니 이건 답이 안 나와서 뭘 찌를 수가 없어 아 아 와 아 아 으 번방네. 어메다. 짚브! ensuite 뭐야? 짚. 둘까진! 이게 이게. 이거 뜬거봐. 어.. 낫같이. 낫겠는 낫겠는. 네네! 제가 좀 호주에 때리는 거 멋있어! 견주 증상! 진짜 진짜! ит 있었다! 진짜 진실 Google! 어우! 아이씨!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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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! 짜증나? 어노잉 오렌지building? 오! 아이고! 아이고! 손으로 낀 거 아니에요? 오, 네. 믿다. 나도 잘하고 싶다. 귀가 너무 많이 오잖아. 나 왜 온 거야? 아멘